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토너먼트에서 멀어졌다고. 김정환, 오채혁, 윤용준, 장석준, 정진우. 7명의 준혁, 임서준, 오승찬, 허준혁. 7명의 선수입니다. 스타랜드 관중들의 응원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는 KJC. 스타랜드의 선수입니다. KJC와 전자랜드의 경기 중개. KJC와 전자랜드의 전자랜드의 전자랜드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KJC와 전자랜드의 경기 중개입니다. KJC와 전자랜드. 전자랜드와 KJC의 경기. 18대 1로 KJC가 대승을 뽑습니다.